중급 수준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해가지고 수능이 조금 쉽게 나오긴 했지만 수능 한국사가 근데 수능 등급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중급이 이제 좀 어려워졌죠 사실은 수능 한국사가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국사능력검정이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딱 알맞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3급 4급 있는데 일단은 3급을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70점이 넘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공부는 한 80점쯤 나오게 공부를 하면 70점 되고요